성장,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브리드라고 하죠. 은 하나의 길입니다. 의인의 짤, 행위, 발걸음,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이 짤의 움직임이죠. 움직임은, 발걸음은, 행위는 점점, 저희끼러면 브라이트해진다, 밝아져갑니다. 드리트코, 선더르보마, 선더르보는 문맥상, 이런 뜻인데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문맥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상황으로, 문맥이라고 했는데 상황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성장의 상황에서 당신은 껄리, 결코 이르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를 곳이 아니라, 이것은 히든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브로밥, 브로밥, 브로밥은 우리 학생 이름의 브로밥이거든요. 되게 발음이 어렵죠. 브로밥, 그래서 저는 찌루, 브로밥이라고 했죠. 브로밥,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브로밥이라서 찌루라고, 뭐라고 했는데, 브로밥. 어쨌든 새벽 아침이에요. 아침의 첫 브로밥, 퍼스트죠. 퍼스트. 우리 전목은 브라이트니스, 햇살, 비침 같고, 햇살보다는 비침 같고, 그리고 그것은 정오까지, 그 정오가 될 때까지, 전전, 어훈절, 항상 너가 들어가죠. 그래서 말 때까지 이렇게 됐네요. 점점 저 히킬로, 저 허킬로, 밝아져 갑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대레이 마니서를레, 거토르 두커바더 마트로 섞인 천, 섞인 천, 복수에서 섞인 천이 됐네요. 많은 사람들이 거토르, 어려운, 고통스러운, 힘든 고통으로부터 만 배웁니다. 꺼틴 어바버를레, 어려운 경험들은 그들에게 거토르 더리카, 어려운 방법이죠. 어려운 방법이 스카욱천, 어려운 방법으로 가르치고, 어려운 경험들을 그들을 어려운 방법으로 가르치네요. 그들을 어려운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버리벌다 논척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겨울레, 어설번첫, 가끔은 좋아지고, 좋게 되고, 어쩔 때는 나쁘게도 되네요. 어려운 경험들이 항상 조언적으로만 하면 좋은데, 변해가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빠지게 됩니다. 나빠지게, 나쁘게 됩니다. 파트는 과, 과, 몇과, 몇과 챕터인데요. 여기서는 교훈이라는 뜻도 있죠. 교훈들은 니아밋하면, 니아밋은 규칙적인 이런 뜻인데, 언이아밋하면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요번다. 이것보다, 목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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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드, 에임드, 지인드, 인디케이티드, 목표한 방식으로, 방식, 루트 범은 형식, 모습이죠. 목표한 방식으로, 방식이란 말이 따로 있긴 하지만, 뭐뭇적으로, 뭐뭇으로, 어쨌든, 목표한 방식으로 자신의 브릿고, 성장의 계획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 좋게 됩니다.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당신에게 어디가 성장이 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원하는지를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천옷 거르누자, 언이 다파일레 니르다란 거르누파에고, 기뜨마, 기뜨마는 속도죠. 속도. 당신이 니르다란, 정한 거죠. 정한 속도로, 속도에 따라서, 언우사선 사트, 언우사선 훈련이네요. 훈련에 따라서 설정한, 정한 속도, 속도로 가는 속도의 훈련을 가지고 빨란 거르누파에쳐, 빨란 순종해야 합니다. 따릅니다. 당신이 깨 거르누자, 언우사, 번네바레, 소추노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덮아이코, 번너자, 언우사,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띄오, 러처마, 그 목표에 이르고, 러, 띄오, 벽디, 번너, 그 사람이 되는데, 더파일레이, 머덧 거르네꾸라, 흐르고, 소추노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띄오, 소추마, 그 목록에 더파일레이, 어버, 거르노스, 커넥케이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띄오, 띄오, 거르노스, 그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띄오, 소, 거르노스. 띄오, 소 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십시오. 띄오, 거르노스. 제가 오전에 의욕이라고 썼는데요. 의욕, 감동, 제가 예전에 감동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당신이 감동을 받았던지 받았다고 느꼈던지 아니든지 성장에, 성장이 되는 속도는, 시간은, 성장이 되는 시간은, 시간이 지금, 어일레이오. 지금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성장이 돼야 하는 시간은, 성장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일레이오. 저버서머 더파이 어가리 버르노 훈노. 러 더파이 더야르노 훈노. 후더이 욕감 거르노 훈노. 제가 헷갈렸거든요. 지금도 헷갈렸는데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저버서머가 있어서 부정형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당신이 준비되고 이것을 준비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하고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는 것 같네요. 서머가 여기까지 받는 것 같아요. 준비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이 일이, 이 일을 하지 않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이 일을 할 때까지, 자,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할 때까지, 이런 식, 여기까지 되네요. 컴버가 있어서 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결코 카사이, 실제로는 별로, 언제라도, 언제라도는 아니고, 꺼내뻔니, 전혀, 꺼내뻔니가 전혀 아닌가요? 전혀, 언제라도, 전혀, 전혀, 별로, 전혀. 카사이 하면 그다지 별로라는 뜻이고요. 카사 하면 참된, 특별한 이런 뜻이 되네요. 정말, 광조가 되면서 조금 의미가 바뀌는 단어들이 있는데, 참 어렵네요. 카사이, 카사이. 실제로는, 실제로는, 카사이, 카사, 카사이, 그다지 별로, 별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별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감동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감동이 받았다고 느꼈던지 안 됐든 간에, 지금은 바로 성장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당신이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할 때까지, 할 때까지는 당신은 결코 전혀 별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않는다면,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바이, 럭칫 롯버만, 목표된 방식으로, 목표한 방식으로, 브리트, 보이런, 보혜코, 저희나번데,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다면, 그 바이, 럭칫 롯버만, 목표된 방식으로, 당신은 오늘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또 바이, 럭, 럭, 요소, 거르누, 보혜나버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바이, 럭칫 롯버만, 목표넛, 서쿠누, 훈처. 또는 당연하다는 이런 뜻이긴 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당신은 그 바이, 럭, 요소, 거르누, 서쿠누, becomes própria. 여기 뒤에까지 저스가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네요. 당신이 요소, 거르누, 기념하는 거죠. 축하하는 거죠. 축하할 수 있는 어떤 목표들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이 축하할 수 있는 어떤 목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네요 당신이 어떤 목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념을 축하할 수 있는 어떤 목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당신은 거기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긴 이루네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축하할 수 있는 어떤 목표에는 이룰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네요 한번 일단 당신이 목표한 방식으로 성장이 될 수 있다면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버릇라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다 브리트 훈웅 성장되다 아닌가요? 브리트 훈웅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버릇라이 성장해가고 성장해가면서 그리고 어버께 지금 이제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액티비티하게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백디가 브리트코 도가 얼리커티 콜리에코 빠오는 운의 차 당신은 개인적인 성장의 문이 얼리커티 조금 열려져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것을 빠오는 운의 차 얻게 되는 거죠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얻게 되는 것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콜리에코 빠오는 그것을 받게 된다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또 도가 마르펫 무엇을 통해서 이런 마르펫은 그 문을 통해서 당신은 졌다 떳떼이 졌다 밥이 졌다 떳떼이 하면 어디에서나 더 많은 성장의 어버설은 기회죠 억설은 가끔이라는 뜻이고 어버설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떳떼이 고 선사를 골로 탈처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떳떼이 델에이 블롭떼 브랍떼 그런 운의 차 당신은 많은 것을 얻게 되다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떳떼이 어치구먼트죠 이루는 것이죠 떳떼이 델업장 운의 잔누 운의 차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여 어버설 허루 다른 기회들도 얻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플랍 더우너 달룬 저 달룬 네천 이처럼 이처럼 브리트자의 성장은 야뜨라와 바토저소 여행이나 길과 같습니다 여행 같은 거 갈 때 거기만큼 가면 거기서 멈추면 멈추는 거고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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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